자 여기는 워즈 붙여줘야 되겠고 여기는 잇이 아니라 위치 구요 그 다음에 퓨가 아니라 리를 자 디스파이스는 전치사고 올더우는 접속사인데 여기에는 지금 이게 에펄트가 명사에요 그러니까 동사가 없어서 동사가 없기 때문에 요 자리는 전치사 자리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존재 구문이죠 그래서 얘가 동사고 얘가 주어 근데 복수니까 워 그 다음에 요것은 다리를 나타내는 거야 어 여기서 브릿지 빌딩 다리건설 단순히 까 잇 자 여기에서는 비동자 뒤에 주격 보호 자리가 아니라 워 인절 상첩 영구적으로 상처 입었습니다 여기는 수동태 동사 겠죠 동사 수식 부사 자 리를 은 뒤에 단수 나와야 되고 뷰 는 뒤에 복수가 나와 줘야 되요 요 라잇이 단수기 때문에 리를 여기 위드 리를 하면은 이거는 위 다우 시랑 거의 같은 표현이에요 그죠 거의 빛이 없이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어 더 파운데이션 그 기반들이 건설되고 있었습니다 주어 동사인데 또다시 주어 동사가 들어갈 순 없어요 그죠 여기 엔드가 있으면 엔드가 있으면 잇이 답인데 없으니까 위치가 답이 해야 돼 그래서 접속사 와 대명사의 역할을 동시에 하는게 바로 관계 대명사죠 여기는 계속 조용법의 관계사 위치를 써야 되겠구요 자 요거는 계승하다 라는 뜻으로 사용되는 타동사로써 사용이 된 거고 그래서 여기는 어 수동태 벌써 바위가 보이잖아 그의 아들에 의하여 계승 되었습니다